윤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요? 그렇게 싹 발 끊고 일절 모른 척 해야 하는 건가요? 글쎄요. 사실 어렵죠. 인간적으로... 솔직히 마음, 신경은 다 거기에 쏠려있죠. 윤부장님한테는 얘기지만은. 몸은 괜찮나. 나 찾는 건 아닌가. 그렇죠. 우리 집사람도 안됐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약자는 저쪽 아니에요. 그렇죠. 내세 믿으세요? 저야 기독교 쪽이니까 안 믿지만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. 내세가 있다면 그땐 정말 처음부터 초원이 생무 만났으면 좋겠어요. 이 생에서 내가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한 거 다 보상해줄 텐데. 지금 사모님한테는 뭐 아프게 안 하셨어요? 결국... 제가 죽일 놈이란 얘기나요? 사실 잘 하신거야 없죠 뭐. 마십시다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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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